도내 학교의 성면 천장 제거 작업이 늦어도 내년에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성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는 136곳으로 절반 가까이가 초등학교인데 내년까지는 성면 해체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해체 작업은 한두 개 교실에 성면만 제거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폐쇄시켜야 해서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나오는 고등학교 해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